믹상은 아닌데 험담을 했습니까 독하게 답변합니다. 당장 가르쳐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법력이 높으신 분이예요. 전내 깡기였다고 문제 중 정강이를 정강이를 본도 주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지옥 속이었나 이제 그만두자 힐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분노가 나라고 생각해요.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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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랑 내미세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 오늘 힐링 캠프는요 정말 특별한 분이 나오십니다. 작년 이맘때 쯤에 그 힐링의 아버지 범윤선 님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드디어 힐링의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을 치유받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편안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측이 대한민국 최초로 비구니 디제이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 스님 1위 그리고 한국의 차세대 불교를 이끌어 나갈 영웅의 선정에 되신 분입니다. 이야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죠. 20만부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지고 있죠.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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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말이에요. 네 아 비가 왔는데도 아직 다 안 좋네요. 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동 님입니다. 아주 제대로 배우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정모 선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다 모르세요. 저는 절에서 부르는 이름은 정목이라고 하고요. 정각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박사님 여기 올라오니까 가슴이 탁 트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부각산이고요. 이 뒤에 보이는 게 인왕산 좌총룡 좌총룡 여기가 우백콕 어머니 산이죠. 이야 송수 보시는 분들이 가끔 오셔서 명당 터란 얘기하면 이야 이것도 가까운 부동산 잠시들려 봐야겠네. 아 소원 한번 빌고 봐야겠는데 네 소원 하나 있으세요? 아닙니다. 자 숨 한번 깊게 쉬어보시고요. 하나하나 그냥 두 발에다 의식을 한번 모아보세요. 숨 한번 내쉬고 사방에 산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산에서 좋은 기운이 내게 온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운이 내게 온다 다시 한번 깊이 숨 한번 쉬었다가 내쉬어 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금방 편하게 되죠 역시 명상하면 우리 김명상이에요 자 다음 장소로 가르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규씨는 어쩌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마다 연관이 없으신 분이 없는가 왜요? 대박이 염문이 또 있어요 동갑이세요? 어머어머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대학 동문이십니다 아 그래요? 실례지만 선생님께서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저 80학번입니다 80? 몇 학번이십니까? 제가 79학번입니다 아 1년 어쩌면 학교 다니면서 마주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불교학 개론을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님들과 친분을 교환했지요 아니 제가 그때 당시 선님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왜요? 선님들께서는 큰잎 페이프를 보시다가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시험을 치다가 큰잎 페이프를 이 안에 썩 넣었다가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콕콕 찔러서 달라고 했죠 어떻게 스님도 그런 사람을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님께서는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믿기지가 않아요 선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피부가 그곳인지 근데 뭐 수행력 있어 보인다 도력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은 스님들한테 좋은 말이지만 피부 좋다는 건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맑은 공기를 쓰니까